안녕하세요 오늘 메뉴는 갈비찜입니다 재료 준비는 여기 다 있습니다 엄청 많네요 재료가 네 양파를 썰겠습니다 양파는 그냥 큼직큼직하게 해주세요 잘라드시기 콩사이 양파 2개를 잘 포쨈입니다 양파 2개를 넣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갈지 않고 그냥 집어넣고 갈비를 할 겁니다 원래 갈아줘야 되네요 아니 많이들 갈아서 좀 하시는데 저는 이제 안 가르려고요 포고버섯 포고버섯은 갈색을 살짝 이쁘게 망한 것 같은데요 망한다고 하면 되겠니까 그러면 작은 갈룸 모양을 내겠습니다 모양 안 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? 그러면 이렇게 쓸지요 대파는 한 5cm 정도 잘라주세요 당근 4등분 4등분 이게 왜 이렇게 깎어주냐면 여기가 물 넣으면 이게 저게 될까봐 다 이유가 있는 거군요 네 깔끔하기 위해서 갈비를 일단은 삶겠습니다 이거는 2시간 정도 핏물을 뺀 겁니다 아 갈비 핏물을 제거해줘야 되는 거예요? 네 제거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물도 좀 뭐라 그럴까 고기가 자박자박 장기일 정도로 좀 많이 넣어줘야 되는군요 네 이거 한번 팔팔 끓여서 버릴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한번 끓이고 버려야 돼요? 여기 핏물적인 이물질이 좀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장기일 정도로 물을 넣어준 다음 팔팔 끓으면 물을 한번 버리고 다시 한번 씻어서 다시 이제 양념해서 갈비찜을 댑니다 네 이렇게 뭐가 둥둥 뜨네요 이렇게 물을 버리고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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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끓이니까 이물질이 아니라 피 같은 저게 나옵니다 아 그럼 저게 피가 익어가지고 저렇게 된 거군요 그래서 한번 팔팔 끓여서 그러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지저분한 게 이제 다 나와서 다시 깨끗이 씻어서 양념해서 찜을 합니다 저는 그래 근데 이렇게 한번 물을 버리고 다시 씻어서 씻어서 요리를 하면 이런 게 덜 나오나요 아니면 안 나오나요 이제 안 나오죠 뭐 어차피 피가 다 빠져나왔으니까 아 저게 지저분하잖아요 이렇게 팔팔 끓으면 불을 부시고 아 이거 한번 버려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싹 씻어서 이제 이렇게 일일이 씻어줘야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씻어줘야 되는 거예요 씻어 주어야지 잡녀 되어서 좋습니다 갈비에 깨끗이 씻은 걸 집어넣고 불은 약하게 해 놓고 간장 간장 1컵입니다 1컵 1컵 물 좀 주세요 물 여기쯤에 물을 1,2,3개 정도 설탕을 반컵으로 썰어주세요 아 종이컵 딱 반만 해서 넣는 겁니까? 네 알뜰하시네요 안에 있는 것 같이 아 물이 아까 밀임넣어서 조금 작이구요 이거는 물엿 인기나게 물엿 하나 한 스푼만 집어넣어요? 당연히 저거 두개 넣을겁니다 두개 이렇게 넣고요 후추 커피스푼 통고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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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음이 안나옵니다 그리고 마늘 하나정도 한 스푼 후추랑 고추랑 헷갈리셨나봐요 아휴 발음이 어쩌면 안좋아 이렇게 하고 물을 세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단 물을 집어넣겠습니다 아까 손질한 물을 네 이렇게 물을 담고 이렇게 한 8개 정도 당근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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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분 동안 20분 동안 줄여주면 됩니까? 네 생강가루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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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비가 다 된것 같으면 들기름을 1스푼 넣겠습니다. 들기름을 1스푼 넣습니다. 들기름을 2스푼 넣습니다. 들기름을 2스푼 넣습니다. 진짜 맛있어 보이네요. 저는 고명으로 붉은 고추를 넣겠습니다. 아까 소개 안하셨잖아요. 고명입니다. 이쁘라고 넣습니다. 이렇게 되면 다 완성된거에요? 거의 다 됐습니다. 몇분정도 삶아줘야 되죠? 5분정도만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. 5분 있다가? 네. 갈비가 이렇게 완성이 된건가요? 네. 다 완성됐습니다. 끝난거에요? 네. 엄청 허무한데요? 소개 안해주세요? 네. 완성됐잖아요. 네. 알겠습니다. 맛있어 보이지 않아요?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알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